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신수련 묵상 길잡이, 바오로딸에서 편했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 시절에 아르헨티나에서 출간한 책으로 묵상의 길잡이 역할을 한 글을 모았습니다. 예수회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부터 지도했던 사제와 수도자 대상 피정에서 실행한 강의입니다. 각 주제가 끝날 때마다 기도와 묵상 부분에 성경말씀, 시, 찬가 등이 실려 있습니다. 4부로 나누어져 있고 1부와 3부는 사제들을 대상으로 2부와 4부는 영신수련 피정과 묵상 방식에 익숙한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 구성했습니다. 오랜 세월 영적 지도자로 살아온 교황의 삶과 직무가 담담히 음축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